안녕하세요. 크리스천 크리에이터 은나 윙스입니다. 오늘 왜 꼭 결혼해야 되지?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 나누겠습니다. 결혼에서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이냐? 결혼은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선물입니다. 우정, 동반자, 이 여정을 함께 나누는 삶이에요. 우리 이 인생이라는 이 긴 여정 가운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. 결혼은 연애하다 결혼하시면 연애의 종착점입니까? 시작점입니까?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해서 살다 보니까 이 결혼은요, 종착점이라고 연애를 하다 보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결혼은 시작점이고요, 여정이에요. 여정을 같이 시작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동반자, 함께 나누는 삶이고요. 두 번째, 하나님을 함께 추구하며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. 히브리서 3장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죄에서 완고하지 않도록 권면할 수 있는 대상 그게 바로 배우자예요. 그렇기 때문에 믿는 배우자, 영적인 이 추구하는 방향이 같은 배우자를 만나는 뭐 엄청 중요하겠죠. 축복입니다. 자, 두 번째가 그렇고요. 세 번째, 세 번째는요, 비밀이에요. 세 번째는 이 관계의 친밀함. 주님께서 우리한테 신부, 신부로 부르셨거든요. 이 신부는 이 아가서에 보시면 은밀한 곳에서의 친밀함을 나타내고 있어요. 이 아가서에 보면 내 신부야,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꿀송이와 꿀을 먹고 라는 표현이 됐습니다. 함께 먹고, 비밀을 나누고 이런 예수님과의 예표적인 관계가 바로 결혼의 관계예요. 그래서 세 번째는 이 결혼의 관계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의 관계의 관계의 비밀이 숨어져 있는 게 바로 유익한 점입니다.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이 결혼은 천국에서 영적인 것의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의 모든 것은 모형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. 여기서 포인트, 가장 중요한 건 결혼은 왜 중요합니까? 바로 이별이라든지 여러분, 살다 보면 실직이라든지 이게 순수하게 이렇게 마음대로, 마음먹은 대로 되지가 않아요. 또 가장 큰 고통이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죠. 이런 역경을 함께 맞서 갈 수 있는, 함께 늙어가는 이 자녀에 대한 행복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관계, 이런 대상이라는 거. 이게 바로 결혼에 유익한 점이에요.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어서 우리 아버지의 집, 천국이잖아요. 집을 가잖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연애를 하다, 결혼을 할 때 집을 같이 간다, 영적인 어떤 의미죠. 집을 같이 간다, 같이 가는 친구라는 것이 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것이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다라고 추천드리는 부분이었어요. 자, 은나 윙스하고 같이 왜 결혼을 해야 되나 세 가지 알아봤습니다.